뇌가 건강해야 그렇죠 저하고 행동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국 게임 하듯이 뇌가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뇌가 웃어야 뇌가 웃는다 옆사람 머리 찌르면서 뇌가 웃어야 그 사람 가슴 찌르면서 니가 웃는다 어우 저 너무 감사드려요 박수 칠 때도 세 번째 부탁입니다 박수 칠 때는요 와 라는 강탄사와 같이 해보시면 돼요 시작 와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오케이 라고 알려주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시죠 웃으면서 살고 싶으시죠 오케이 와 라는 강탄사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얘기 따라 하실게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자꾸 자면 자고 싶으세요 자고 싶으세요 자고 싶으세요 자고 싶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